아주 비싼 거 사주면서? 비싼 거 사줄 필요가 없어요. 조지사 공관에서 커피 한 잔을 마셔도 그냥 맥심커피 방송에서 죄송합니다. 봉지커피를 하나 마셔도 그 안에서 마셨으면 공관에서 마시면 특별한 걸 대우를 받은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대우 봉지커피 하나 주더라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술 마시고 취지에 안 맞게 쓸 수 있다 아마 이런 걱정들 하신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원래 소비하라고 술을 먹든 아니면 국수를 사 먹든 우리가 일일이 간섭하기엔 좀 어렵죠. 마트 가는 건 되고 커피집이 안 된다 이런 말씀 같았는데 경험치지만 도청회사 발주원 농협 가운데 최소 50%는 면피용이군요. 굳이 할 필요 없는 그게 어찌 보면 돈이 좀 들긴 하지만 좋은 의미에서는 책임 행정의 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용역을 하는 것이요. 라디오 제주시대의 시사전망대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현덕규 변호사 그리고 강호진 제주대한연구공동체센터장 두 분과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일부에는 경찰국과 관련된 이야기 지금 과정상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는데 현덕규 변호사님의 웅병가적인 기질을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정치인이세요. 아무래도 정치하시니까. 그리고 이어서 강호진 센터장님은 표정에서 아니 이렇게 나란 생각이 다른 사람이었어라는 표정을 읽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를 수도 있죠. 어쨌거나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들을 방송을 통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라디오 제주시대 시사전망대는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음날 서비스가 되고 있으니까요. 일부가 굉장히 궁금하셨던 분들께서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를 저밖에 안 누르고 있더라고요. 좋아요를 저밖에 아니에요. 여러 명이 누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애청자라고 팬이라고 하는 분을 또 만났어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많이 듣고 계시구나. 저희도 고맙네요.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2부에서는 이번에 역대 최대 규모로 제출된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추경안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오늘까지 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아마 개수조정 6시 전까지는 감액 관련된 것 같고 6시 이후에는 증액 증액이요. 현재 다를 보니까 의원들께서는 증액조에 관심 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결과는 모르겠고요. 증액 문의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내일 본회의에 회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오늘까지는 굉장히 치열한 개수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쟁점이 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전도민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 원을 탐나는 전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예전에 잠깐 두 분과 얘기할 때 아니 뭐 지금처럼 어려울 때는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것이 두 분의 공통적인 생각이셨었고요. 다만 이것을 탐나는 전으로 할 것이냐 의회에서는 아니 현금이 급한 사람들도 있는데 현금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두 분 생각 잠깐씩 여쭤볼까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사실은 지원금의 용도나 목적이 뭐냐 라는 생각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소비를 진작시켜서 사실 그동안에 국가 방역 조치에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분들이 소상공인들 영세 자영업자들이거든요. 그분들의 매출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겠다라고 하면 탐나는 전이 더 효과적이겠죠. 왜냐하면 현금을 받으면 그거를 돈을 안 쓰고 저축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사실은 그런 방역 조치하고 관계없는 휘발유값으로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보다는 탐나는 전이 유통되는 그런 대상으로 하는다라는 목적이 돼 있는 건데 아마 현금지원 법안 방안을 요구하는 것은 탓스불의 것보다는 일부 저축할 수 하면 저축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인 것 같기는 해요. 공과금 같은 것도 내야 되니까 현금으로 사실 결국은 공과금이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내야 되는 부분이고 굳이 분류하자면 강제 저축하고 유사한 성격일 텐데 3년 전으로 발행한다는 얘기는 소비를 어느 정도는 어차피 강제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 진작을 통해서 경기에 조금 더 기회를 하겠다는 거죠. 일부 의원들이 현금을 지급하는 부분도 고려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제가 볼 때는 우려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고 10만 원 정도를 하는 거라서 탐나는 전으로 일관되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소비 쪽으로 어차피 별도의 중소상공인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는 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연합해서 현금 지급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호사님 말씀처럼 어차피 들고 가봐야 대기업 관련된 마트는 못 쓰거든요. 당연히 지금처럼 항도전은 문제가 없다. 탐나는 전으로 지급을 해도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사실 아직 의회 심사가 안 끝났는데 도에서 공고부터 내버리는 바람에 그건 해프닝이 아니고 의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회의 법률적 권한을 침해하는 중대한 산으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불쾌해하시더라고요. 불쾌한 게 아니고 이럴 수 있냐 이런 거. 도에서는 이거 어차피 통과될 거니까 도대체 의회는 뭐가 되냐 마치 의회에서는 그런 생각 할 것 같아요. 자기들의 사실작 심의 권한을 기정사실화해서 침해한 거 아니냐 그런 건데 그렇게까지 위신을 새로 세우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위신의 문제는 아니고 명료하게 절차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가 좀 성립했던 거 아닌가 어쨌거나 사실 구만섭 행정부지사나 국장들께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더라고요. 공고 낸 것 자체도 그런가요? 언론 보도 보니까 그 얘기를 의원들이 꺼내니까 다들 공무원들께서 이거 갑자기 핸드폰 꺼내가지고 찾느라고 난리났었다는 어차피 내리면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주부터 공고에 상관없었는데 빨리 하신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공고는 지금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을 받고 나서 절차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기는 있네요. 좀 성급했네요. 그리고 이것도 좀 해프닝일 수도 있는데 의회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모양이에요. 지급을 하면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면 다른 취지에서 얘기가 나왔다가 전의된 것 같긴 한데 청년들이 이걸로 술 마시고 사고칠 수 있다. 흥청망청. 흥청망청. 약간 동의 안 되는 발언이. 사실 어찌 보면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4명이 모이면 40만 원이잖아요. 한 자리에서 단실을 다 쓴다 그러면 청년들이 소비하는 수준으로는 조금 약간 금액이 큰 거죠. 그런 거를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청년들이 소위 말해서 한 방에 다 쓰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네가 내고 어쨌거나 취지는 그런 거잖아요. 이게 지금 워낙에 다들 힘들어하니까 경제적으로 그동안 이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쓰시고 그다음에 이걸 되도록이면 지역화폐로 줄 테니 지역 상권에서 써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도록 한다는 것이 취지인데 일부 청년들이 이걸로 술 마시고 그냥 취지에 안 맞게 쓸 수 있다. 아마 이런 걱정들 하신 모양이죠. 그런데 저는 원래 소비하라고 소비하라고 술을 먹든 아니면 국수를 사 먹든 우리가 일일이 간섭하기는 좀 어렵죠. 마트 가는 건 되고 코프집은 안 된다 이런 말씀 같긴 한데 좀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이것도 얘기가 한 번 나왔다 쑥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의회에서는 그런 걱정까지도 나왔던 것 같고 이거 하나만 더 할까요 재난지원금이 아까 변호사님이 잠깐 얘기하시긴 했는데 10만 원이라는 액수가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셔서 이게 그러면 지역경제의 좀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 도움은 좀 될 것인가 여기서 약간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긴 하던데 별 도움 안 된다는 분들도 있고 경제학적만 다른 것 같고요 어떤 경우에는 또 상당히 도움된다는 분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지역화폐가 별로 쓸모없다는 의견이 있는데 저희는 또 이제 경제 쪽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규모도 1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개인이고 합치면 또 크지 않습니까 1인당 10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규모가 되죠 규모가 된다 알겠습니다 여기 두부의 생각이 조금 비슷했습니다 어쨌든 도움이 된다 어쨌든 그럼요 지금 정말 강웅의 어떤 단비 같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해갈은 안 되더라도 완전히 바짝 말라버린 경기를 좀 이렇게 진작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술집도 했어도 쓰고 마트에서도 쓰고 동네 편의점에서도 쓰고 두 분은 받으시면 어디 쓰실 겁니까 저 마트 가야죠 저도 뭐 센터장님 마트 가시고 변호사님은 결국 식음료에 쓸 것 같아요 식음료 결과적으로는 대부분은 거기에 다 쓰시더라고요 보니까 받으신 거는 알겠습니다 탐나는 재난지원금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것도 이제 뭐 글쎄요 통과 아마 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본회의 통과되는 거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전에 아마 그 센터장님께서 잠깐 한번 지적하신 적이 있었는데 용역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으시죠 네 이번에도 이 추경 예산 안에 도지사 공약 이행을 위해서 용역을 너무 많이 집어넣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던데 혹시 좀 살펴보셨습니까 저는 받고 용역 필요할 수는 있는데 일단 너무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지난번도 잠깐 언급했지만 15분 노시라든가 생태계 서비스는 필요할 수는 있는데 반면에 환경보정 기업은 전혀 필요 없거든요 이미 용역을 이미 제주연구원이 한 바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니까 굳이 또 거기다가 얼마지 2억인가 조서 편성해서 하는 건 정말 예산 낭비의 대표적 사례라고 저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좀 많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많은 것도 있고 사실 필요 없는 거죠 이미 다 한 건데 사실 이제 좀 공무원들 입장이나 또 이사 입장에서도 구체적인 정책을 입안을 하려면 정말 정책이라는 건 디테일이거든요 상세한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거를 지금 당장 뭐 어떤 관련 공무원의 혼자만의 생각으로 하기에는 왜냐하면 갑론 울박이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아니 일부는 공무원들이 해도 충분한 건데 이걸 굳이 곧 용역까지 또 줘야 되느냐 그럼 공무원들은 뭐 하느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정산서 관리해야죠 정산서요 보상 잘 지켰는지 보시고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나쁘게 얘기하면 복지부동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이게 책임 소재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결정해서 그게 왜냐하면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좋다는 사람도 있지만 나쁘다는 사람도 분명히 나오거든요 이 나쁘다는 사람들한테 누가 만든 정책이야 이렇게 되면 담당 주무관이 결국은 드러날 텐데 자기 혼자 결정했다면 넌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결정했냐면 할 말이 없어요 근거를 더 가져와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용역을 받아서 그 용역을 수행하는 사람들도 그 용역 수행의 대가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나름 열심히 공부하겠죠 그 시간과 노력은 담당 공무원이 혼자서 집에 앉아서 밤새도록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센터에 한 몇 마리 있으시죠 저 경험치지만 도청에서 발주한 용역 가운데 한 최소 50%는 그냥 면피용 용역입니다 면피용이요 굳이 할 필요 없는 그런 거죠 제가 주관적이지만 제가 주관적이지만 그게 어찌 보면 돈이 좀 들긴 하지만 좋은 의미에서는 책임 행정의 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용역을 하는 것이요 필요한 분야는 있어요 기술 분야가 있는데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데 제가 봐도 학술음역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말 중에 환경기여금도 어떤 방법으로 개설할 거냐 얼마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값 논박이 많이 심해요 모든 입도민들이 할 거냐 아니면 재료도민은 제외할 거냐 재료도민 중에서도 호텔이나 이런 데 이용할 때는 또 거기를 부여할 거냐 어느 시점에 부여할 거냐 여러 가지 단계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올 수 있고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될 수도 있거든요 약간 반론인데 이미 이 건은 국회에서도 법률안 개정안이 올라와 있고 정부 차원의 개혁도 있는 거니까 도민이 합쳐서 용역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에다가 해주세요 라고 적극적으로 밀리면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세부적인 내용은 한다는 내용은 지금 정해지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에서 얼마를 누구한테 받을 것이냐 하는 것들은 그거는 용역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어느 가상의 시뮬레이션도 해보지 않으면 쉽게 나오죠 저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미 이 건은 제주연구원 등이 한 바가 있어서 한 번 더 하는 거는 예산 납니다 제 용역이다라는 얘기시고 알겠습니다 여기서도 생각 차이가 좀 있군요 현미 변호사님 도지사 출마하시려고 했었잖아요 그렇습니까 예전에 기자회견의 의도를 의향을 발표한 적은 있었죠 그런데 만약에 변호사님이 행정에 수반이 되신다 그러면 용역 같은 거에 있어서는 이것도 사실 비판도 많이 봤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필업류역도 많다는데 이런 것들은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신 것 같고 센터장님은 너무 과도하고 제 용역들이 많다라는 그런 입장이신 거죠 하지 말자는 건 아니고 보면 압니다 용역 내용을 보시면 사실은 대신에 용역에 대한 품질 관리 사후 관리는 필요하죠 그 얘기들도 사실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나중에 한번 용역 갖고도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주도가 용역이 천국이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너무 많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원희룡 지사님 7년 용역 내역은 상태 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율성이 많아질수록 도 지사한테 주어지는 자율적성이 많아질수록 스스로 결정해야 되니까 스스로 결정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용역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미 정해져 있으면 굳이 용역할 필요가 없죠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만 결정하면 되니까 그런데 제주도는 자율적인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특성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봅니다 용역이 여기도 꽤 치열하게 얘기가 되는데 서귀포 집무실 얘기가 나왔어요 추경에 서귀포 집무실 비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귀포 집무실 굳이 이 시대에 따로 해야 되느냐라고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고 아니 1시간 거리인데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월에 한 4번 정도 간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걸 위해서 거기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영빈과는 반대고요 영빈과는 아니고 일단 서귀포 집무실부터 서귀포 집무실 저도 예산을 봤는데 사실 개인적 주장이지만 1억도 안 되거든요 큰 돈이 한데 서귀포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사가 오셨을 때 저는 접점을 만드는 공간이 있는 건 좋고 그게 또 초화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집기 좀 바꾸고 이런 거라서 그 정도까지는 사회적인 양해가 되지 않기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일에 우리가 한 달에 네 번 정도 쓴다 그러면 전용 공간을 만드는 거는 좀 문제 소지가 있죠 비판의 소지가 있는데 그 쓰지 않았을 때 시민들한테 어떤 이용 개방을 한다든가 하면서 미리 일정이 정해질 테니까 고전에 관리만 제대로 돼서 하는 거라면 그건 사실 돈도 많이 안 들 테고 오히려 그 돈이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운영의 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제가 볼 때는 그런 공간은 도지사가 도민을 만나는 별도의 공간은 제가 볼 때는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아니면 도민들이 도지사를 만나기 위해서는 꼭 제주도청까지 제주시까지 와야 된다는 서귀포 시민들이 그런 거꾸로 추론하면 그런 지장도 되는데 그거는 약간 무리가 있거든요 도지사가 저기 서귀포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서귀포 방문했을 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어느 지정된 공간에서 만나는 건 좋은 거죠 다만 어떤 분들은 그런 거 카페에서도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잖아요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멀쩡한 서귀포 시장 자리 나오라고 해서 하기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귀포 시민 공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평소에는 시민들이 거기서 시청에 왔다가 휴게실로도 쓰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다가 도지사가 방문했을 때는 그 저기 도지사 진무실로 쓰고 진무실로 쓰고 그러니까 진무실 개념이 아니라 거기서 앉아서 하루 종일 진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민하고에 접촉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을 말하는 거니까 그 시간에는 접견실 뭐 그런 형태로 쓰고 용도를 좀 다르게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쓸 수 있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고개 좀 부탁하셨습니다 도지사 나오셨어야 되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사실은 도지사가 시민들을 만나는데 공적인 어떤 접견 장소가 없어서 막 밖으로 돌면서 음식점에서 만나고 호텔에서 만나고 하는 거 저는 안 좋다고 봅니다 그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요 왜냐하면 동선인 노출이 안 되니까 마치 은밀한 비밀의 어떤 만남을 하는 것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공적인 공간에서 만나면 아 지금 누가 방문했다 만나고 있다 어느 정도 내용이 뭔지는 몰라도 누구를 만나고 있다는 건 오픈될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네 그런 데서 행정의 추명성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신뢰가 담보되는 것이고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미 다 현 변호사님 준비하고 계신 거죠 8년 뒤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의회에서 사실 이 지적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고 아까 영민관 얘기를 꺼내셨잖아요 오늘 시간 관계상 아마 교육청 얘기는 지금 못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여기도 사실 다뤄야 될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결과를 갖고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도청 얘기 도청 추경 예산안 갖고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관은 영민관은 일부 언론에 얘기가 흘러나왔었거든요 오영훈 도정에서 인수위 과정에서 영민관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왔었고 영민관이라는 것이 공적으로 도지사가 도청에 손님들이 오시거나 했을 때 모실 수 있는 장소를 예전에 있었는데 없어졌으니까 다시 만들고 싶다는 얘기가 나온 건데 맞죠 그 예전은 아주 오래지 않습니까 영민관은 저도 사실 기억이 별로 없는데 공관을 공관을 영민관 도청한 데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굳이 필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 얘기가 나온 이유가 제가 듣기로는 그런 거였었거든요 전임원희룡 전 지사 때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 여러 음식점들이나 이런 구설수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음악가세요 음악가세요 그때 게이트라우프 팬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구설수에 많이 오르게 되니까 차라리 이걸 공적인 장소로 하나를 만들어 놓는 것이 그런 구설에 오르지 않을 수도 있고 좀 더 투명한 것 아니냐 아마 이런 얘기가 나왔던 모양인데 저도 그 취지에 동감합니다 동감하세요? 몰래 만났다 하면 따로 만나겠죠 몰래 만났다 왜냐하면 영민관은 대충 보도된 걸 따르니까 액수가 너무 과도하고 굳이 우리가 제주도 훌륭하긴 한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영민관은 약간 생각해볼 문제고 공관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공관이요? 네 왜냐하면 공관이 도지사가 그냥 개인적으로 사는 공관이 아니라 영민관의 기능을 일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합쳐서 공관 따로 영민관 따로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과도한 것 같고 규모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도지사가 일반 도민들하고의 접촉을 공적인 장소에서 수행하는 게 필요하고 외민을 맞이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주도가 특별한 자치도로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 차원에서 일종의 준외교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전부 사적인 공관에서 한다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구를 만나는지 동선이 전혀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불필요한 오해를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도지사 집무실 가면 됩니다 집무실 또 리모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무실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사람 사이라는 거는 뭘 하나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사적인 공관에서 만나는 듯한 느낌을 주면 뭔가 조금 더 내 말을 잘 들어주는구나 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비싼 거 사주면서 비싼 거 사줄 필요가 없어요 도지사 공관에서 커피 한 잔을 마셔도 그냥 맥심 커피 방송 죄송합니다 봉지 커피를 하나 마셔도 그 안에서 마셨으면 공관에서 마시면 특별한 거를 대우를 받은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겨우 봉지 커피 하나 주더라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공관에 가서 내가 커피 마셨다 하면 내 말을 잘 들어주더라 하니까 그게 시련이 되든 안 되든 열린 귀를 열어놓고 있다라는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물론 사실 행정과 정치가 상당히 애매해요 사전 선거 운동하냐 이런 오해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그게 두려워서 도지사가 도민을 만나는 거를 거리를 들으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기능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시고 센터장님은 어차피 진무실에 가면 다 해결되는 거고 진무실도 가보시면 안 가봤지만 대접받는 느낌이 들 거고 거기 차도 맛있는 차도 대접하면 충분하게 저는 해결될 거고 굳이 영지권까지 아무튼 사실은 이거는 조금 문화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 청와대 같은 경우가 마무리해야 되는데 청와대가 없어지고 지금 지문지로 됐겠잖아요 그런 부분하고도 조금 연상이 되긴 해서 쉬운 문제는 아닌데 알겠습니다 일단 현민원사님이 출마해서 당선이 되시면 영빈관 신설 예상이 되고요 영빈관이 아니라 공관이요 공관의 그런 펑션 기능을 그러니까 소위 접대 기능을 농담으로 마무리하려고 또 얘기가 커지는구나 오늘 두 분 모시고 시사전망대회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